게임업체 크래프톤이 상장을 앞두고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들어갑니다. 어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전체 공모 물량의 25%인 216만 3,558주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이틀간 일반 청약을 시작합니다. 청약 물량 가운데 절반 정도를 모든 청약자를 대상으로 균등 배정하며 나머지인 비례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대표주관사 미래에셋증권과 공동주관사인 NH투자증권, 인수회사 삼성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최소 청약 단위인 10주 청약에 필요한 증거금은 249만 원으로 카카오뱅크 10주 증거금 19만 5천 원에 약 13배 수준입니다.